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낚시 꿈은 대개 기회 포착, 인내, 목표 추구 등을 상징하며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꿈에서 낚시 행위는 특정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나 기회를 잡으려는 마음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한 낚시 도구나 장소, 잡힌 물고기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짐으로 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낚시 꿈은 흔히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열망이나 감정, 혹은 찾고자 하는 목표를 상징합니다. 낚시 행위는 주로 인내심을 필요로 하기에 꿈 속에서 낚시는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거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낚시 꿈은 다음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회의 포착 물고기를 낚아올린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나 좋은 소식이 다가옴을 상징합니다. 성취와 보상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물고기를 낚았다면 이는 현실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인내와 끈기 낚시 자체가 인내심을 요구하므로 꿈은 이를 통해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면 탐구 물속에서 생물을 낚아올리는 것은 감춰진 감정이나 생각을 끌어올리려는 심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 물고기를 성공적으로 잡는 꿈은 대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신의 노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크기나 상태에 따라 그 성취의 크기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았다면 큰 성공이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직장이나 개인적 목표에서의 성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를 놓치는 꿈은 아쉽게도 현실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결정을 상징할 수 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고기를 거의 잡을 뻔했지만 마지막에 놓쳤다면 이는 실제로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친 경험이 있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도 다시 놓아주는 꿈은 꿈꾸는 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놓아준다는 것은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한 미련이 적고 새로운 방향이나 도전을 택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반영합니다. 혹은 소유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내주는 마음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관계나 상황을 더 이상 억제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낚시 도구가 불안정하거나 물이 탁한 환경에서 낚시를 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부서지거나 물이 흐려진 경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내면의 불안을 해결하고 더 나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낚시 후 잡은 물고기를 먹는 꿈은 성취감이나 기쁨을 의미하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를 실제로 누리고 싶은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영양이 풍부한 물고기를 먹는 장면이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 맛있게 먹었다면 현실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다가올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과 함께 먹는 장면이라면 그 기쁨이 공유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낚시 꿈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욕구나 목표가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현실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나 준비가 필요한 일들 앞에서 낚시 꿈을 꾸게 되며 이는 꿈꾸는 이가 목표 달성을 위해 인내하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낚시 꿈은 새로운 관계나 인연을 기대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낚시의 과정이 새로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준비와 기다림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낚시 도중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이는 관계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낚시 꿈은 종종 억눌린 감정이나 무의식에 숨어있는 생각을 표출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감춰진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를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 억눌렸던 감정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살해 1. 큰 물고기를 잡는 꿈 한 남성은 자신의 사업에서 큰 성공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큰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꿈을 꾸었고 이는 그의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사업에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며 현실에서도 꿈에서 느꼈던 성공감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경우 낚시 꿈은 실제 성취와 관련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2. 탁한 물에서 낚시를 하는 꿈 어느 여성이 꿈에서 매우 탁한 물 속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지만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의 상황이 불안정해져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던 시기였습니다. 꿈 속에 탁한 물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반영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먼저 내면의 불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아주는 꿈 어느 남성은 꿈 속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내 다시 물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그가 현실에서 얻은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후 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으며 꿈은 그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발전을 추구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꿈에서 공중에서 수영하는 큰 검은 물고기는 부정적인 징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가까운 장래에 당신의 인생을 흐리게 하는 불운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결국 끝나겠지만 당신의 삶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낚시 준비만 해놓고 낚시는 하지 않는 꿈 낚시 준비만 해놓고 낚시는 하지 않는 꿈을 꾸게 되면 갖가지 계획만 요란하지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낚시대에 신발이 줄줄이 걸려 나오는 꿈 자신을 아끼고 돌봐줄 사람이 많아지거나 자신의 작은 실수가 커짐 낚시도구를 구입하는 꿈 이성 및 애정 문제로 심적인 갈등을 겪거나 충동 유혹 등에 따른 금전의 낭비 내지 손실이 빚어지게 된다. 낚시도구를 얻는 꿈 돈을 버는 수단이나 일에 대한 방도 사람을 구하는 방법 등이 생긴다. 낚시로 많은 보고대를 잡는 꿈 복권 등으로 뜻하지 않은 돈을 얻거나 횡재하여 재물을 쌓는다. 낚시로 맑은 물에서 신묘한 오색 잉어를 나가 올리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하게 된다. 무역, 식품업에 투자한 것이 호황을 맞아 수익을 올리고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 구인과 세대는 임시를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 태몽이다. 낚시로 물고기 잡는 꿈 낚시로 물고기 잡는 꿈은 길몽으로 해몽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게 된다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낚시로 물고기를 낚는 꿈 낚시로 물고기를 낚는 꿈을 꾸게 되면 재치있는 곤모술수로 하고 있는 일을 크게 성사시켜 재물을 모은다. 월적을 낚으면 지지부진하던 일이 확실하게 해결되고 애정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낚시로 싱싱한 물고기를 잡는 꿈 낚시로 싱싱한 물고기를 잡으면 사업계획이 목표대로 잘 진행된다. 낚시를 즐기는 꿈 꿈 속에서 평화롭게 낚시를 즐기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삶의 기념과 조화를 상징하는 좋은 신호입니다. 낚시를 할 때 수많은 보고대를 잡는 꿈 복권에 당첨되어 뜻하지 않던 많은 돈을 얻게 되거나 행제수가 생겨 재물을 쌓게 됩니다. 낚시를 할 때 장어나 가물치 같은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는 꿈 매우 어려운 일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시험에 응시하거나 취직, 돈 벌이, 연애, 구인 등의 일이 성사됨을 의미한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꿈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 깊은 일이 겹치거나 지혜나 아이디어로 인해 개발로 돈을 벌 게 있다. 낚시 바늘을 늘어놓고 바라보는 꿈 꿈에서 물고기는 무의식적인 세계에 잠재된 콤플렉스와 소망 또는 생각을 나타내며 이외에도 숨겨진 문제, 잊고 있는 과제, 이득, 아이디어와 인트 등을 상징한다. 낚시 바늘은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므로 낚시 바늘을 늘어놓고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면 사업이 나일 등에 대한 큰 기대감이나 거창한 계획 또는 이득을 상징한다. 반면 낚시 바늘을 잃어버렸다면 손실과 실패가 따른다. 낚시 줄로 물고기를 잡아 얼린 꿈 계략이나 지혜로 돈을 벌거나 사람 또는 일거리를 얻게 될 짐초 낚시 줄로 물고기를 잡는 꿈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돈을 벌거나 일거리를 얻게 됨 낚시 줄로 싱싱한 물고기를 잡는 꿈 계략이나 지혜로 돈을 버는 등 계획하고 있는 일이 성사되고 사람이나 일거리를 얻게 됨 낚시하는 사람을 보는 꿈 꿈 속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종종 금전적인 이익과 부를 나타냅니다. 낚시하다 큰 잉어 잡는 꿈 재물의 이득과 권리를 얻게 되고 배우자나 귀인을 상봉하게 된다.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거머쥔다. 낚시대를 사용하는 꿈 꿈 속에서 낚시대를 사용하여 낚시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일 것입니다. 보통 행복과 행운의 표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꿈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상징하여 당신을 매우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누군가와의 관계, 직업, 새집 등과 같은 실제 생활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러운 물에서 낚시하는 꿈 더러운 물에서 낚시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나쁜 신호입니다. 그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꿈 낚시하는 동안 많은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행운과 성공을 상징합니다. 많은 어부를 보는 꿈 꿈 속에서 많은 어부가 낚시하는 것을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때로는 친구가 될 수 있는 누군가를 곧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맑은 물에서 낚시하는 꿈 맑은 물에서 낚시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신호입니다. 무언가 빨리 회복한다는 신호입니다. 맨손으로 가재 잡는 꿈 강가에서 자신의 두 손으로 가재를 잡는 꿈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잠재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를 자르는 꿈 꿈 속에서 물고기를 자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측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변화로 인해 창의성과 에너지가 향상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꿈 꿈 속에서 낚시하는 동안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미입니다. 맑은 물에서 낚시를 한다면 그 꿈은 당신이 경험하려고 하는 진보, 반영, 행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러운 물에서 낚시를 했다면 그 꿈은 좋은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되게 나쁜 신호입니다. 그것은 실패, 기한실적인 욕구가 있거나 노력에 관계없이 프로젝트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고기와 새우를 동시에 보는 꿈 꿈 속에서 물고기와 새우를 동시에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앞으로 분화 물질이 상실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 낚시를 하는 꿈 학문적 성취가 있고 운도 밝을 것이다. 발 주위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꿈 꿈 속에서 당신의 발 주위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행운의 좋은 신호입니다. 즐거운 여행이나 누군가의 방문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벌레를 미끼로 사용하는 꿈 꿈 속에서 벌레를 미끼로 낚시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나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 갇혀 있음을 상징합니다. 정치와 막힘의 의미입니다. 이 꿈은 당신의 잠재의식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약간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빙판의 구멍을 뚫고 낚시질을 하는 꿈 어떤 심오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한다. 훌륭한 인재를 고르게 된다. 산 정상의 물 없는 연못에서 사람들이 둘러앉아 낚시를 하는 꿈 산 속에 잠복한 게릴라의 소탕 작전과 관계된 꿈이다. 석은 고기를 낚시하는 꿈 꿈 속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인생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동기를 잠재의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은 고기의 이미지는 다가오는 어두운 시기 또는 도전 과제를 나타냅니다. 또한 건강 문제와 어려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서 당신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얕은 물의 붉은 물고기 꿈 부흥 물고기는 상징적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얕은 물은 현재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직면한 문제를 곧 극복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망을 보는 꿈 어망을 보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일부 재화와 귀중품을 얻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종종 재정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어망을 사용하는 꿈 꿈 속에서 어망으로 낚시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징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의 표시입니다. 어부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꿈 어부가 많은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좋은 신호입니다. 노력을 통해 부를 모으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어시장에서 물고기를 사는 꿈 꿈 속에서 어시장에서 물고기를 사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현재 위치에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조로운 신호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인생의 새로운 누군가를 맞이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잡는 꿈 오징어를 잡는 꿈은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자존심을 버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해야 암을 상징합니다.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잡히지 않던 낚시대에 싱싱한 물고기가 걸려 나오는 꿈 목표하고 있는 계획이나 사업이 성공을 이루게 되고 얀네가 결실을 거두게 되며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낚시지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 꿈 지혜나 개교로서 사업을 벌이게 되고 돈을 벌거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이를 얻게 됩니다. 잡은 물고기를 먹는 꿈 잡은 물고기를 먹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나쁜 신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닥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을 상징합니다. 질병이나 사고의 징후일 수 있으며 경고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대를 들이오는 꿈 자신이 관계하는 기관에서 돈을 얻거나 이용하여 계획했던 일을 이루고 재물을 얻게 됨. 호수에서 낚시하는 꿈 호수에서 낚시하는 꿈을 꾸었다면 이 꿈은 일반적으로 나쁜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 꿈은 나쁜 징조이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